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손바느질로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하트를 달아 보았어요 짜투리턴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만들었구요 그동안은 이렇게 끈을 따로 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러니까 오히려 되게 들고 다니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벼워요 무엇보다 그리고 간단한거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재단을 이렇게 위에 잘라 가지고 하면 되게 만들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